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길가래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들이며 누룩나온 것을 불살라 수훈제로 들이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국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상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 4장 말씀은 아모스가 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을 이야기하시고 또 종교적인 위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부유한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남자들의 부인들을 바산의 암소로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산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골랑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소들은 굉장히 살찌고 상품 가치가 높은 소들이 많이 키워졌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라고 비교된 여성들은 부유한 상류층의 후덕한 귀부인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찌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부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들을 책은질하여서 계속 남편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으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또 술을 달라고 해서 술로 파티를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자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모스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사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는 이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리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하여도 너희가 감사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제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고 칭찬을 받고자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들이 드리는 편안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의식을 빙자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또 위선을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5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선 또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기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 자신들만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영성수련회를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강사로 오셨던 강사님께서 우리가 열광적인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드럼을 열심히 치고 또 일렉기타로 이제 베이스로 찬양을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딴따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좀 마음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특히나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는 다음 날에 나와서 나는 주님의 딴따라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를 정도로 마음을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목사님께서 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방식으로 감정을 부추기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자기 만족적인 찬양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보금 11장 43절입니다.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이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 종교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 아래에서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외면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교화되면서 한국 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현장 예배를 비롯해서 전도와 성교의 문들이 모두 다 닫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이때 혼자 집에서 각자 개인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벗어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상한 심령을 좀 달래줄 만한 자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누가 보아도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나온 7가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무르 있는 기간에 비를 멈추셨습니다.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보내셔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소동과 고모라 같은 심판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온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재앙들은 분명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재앙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여기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던 것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징계를 겪었음에도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고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불러서 대답하지 않으면 두 번 부르는 분이시고 두 번 불러서 대답하지 않으면 세 번 부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게 불러서 대답하지 않으면 크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교만한 이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답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이제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될 것이오.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이 심판인지 아닌지 맞추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경고와 같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간다면 이 재난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스위스에 놀러 갔다가 한 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별장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별장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 별장에서 일하는 관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이나 계셨죠? 그러자 그 관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벌써 24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인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자 그 관리인이 지금 제가 근무하는 동안 단 네 번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럼 마지막에 언제 찾아왔습니까? 12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12년 전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별장을 아름답게 잘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관리인이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언제 오실지 모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판의 때까지 오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잘 준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삶에서부터 마음을 쏟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각자 개개인의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번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삶에서부터 마음을 쏟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의원을eria 주님의 음성에 의원을 참여합니다.